같은 얘기에도 얼굴이 진짜 특출나게 이쁘면 괜찮다는 거고요. 못생기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출나면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다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딱 선을 지키기가 되게 고민되는 선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심각했을 때가 2018, 2019년 8월 7일. 근데 저희 대통령님께서 제 책을 추천해주고 저는 사전에 언지받은 게 전혀 없었고 그때 장모님과 데이트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숲에서. 근데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하고 전 출반 에디터가 열나오고 거기서 대변이 나와서 얘기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고 억골 떠나서 이후에 어쨌든 저는 갑자기 유명세를 타게 된 건데 그때부터 6개월간 제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어느 누구와도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방송에도 나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잡혀있었던 오프라인 강연만 했어요. 아니 왜 물 들어오는데 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우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관련하면 또 제가 느끼는 게 정치 이슈나 청년 이슈를 얘기를 하는 대부분 것이기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거절하기 어려워서 다 거절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로 인정을 받기 싫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청년과 모든 일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제 상황에서 그냥 썼을 뿐이지 제가 이들을 뭔가를 위해서 쓰거나 누군가의 유명해적을 쓰거나 그게 아니어서 6개월 정도는 안 하고 싶었다 했는데 약간 후회한 것도 있었죠. 남성지 막 이런 표지 그런 거까지 거절 같이 했거든요. 멋진 사진이 남을 수 있었는데 거기 이제 표지문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데도 한번 나가봐서 저는 되게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안 와보는데 무조건 가가 봅니다. 대부분 아마도 저희가 그때 대통령께서 추천한 다음에 이 책 90년생이 온다를 하면서 작가분께 컨택을 했는데 그래서 연락이 안 닿았을 수도 있겠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출판사에서 이렇게 아마 차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연락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후회했습니다. 그때 나와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고요. 그런 자기의 선을 알고 뭔가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능력이고 알미인 것 같아요. 그거를 모르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유명해지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삶을 바라고 거기에서 지켜야 선은 어디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막 유명해지고 싶고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를 생각하고 거기까지만인 거죠. 그 다음에 유명해지면 그 유명세를 감당하기 위한 뒤에 많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감을 못 잡고 진짜 유명해지고 나서 당황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막 유명해지신 분들 중에 갑작스럽게 유명세 타서 인기가 확 올라가신 분들이 뒤로는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좀 막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좀 본인 스스로 잘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힘들었던 것도 그 이후에 악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책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반대편이나 생각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하고 저는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또 힘들었던 건 뭐 하든 뉴스에 자주 제 이름이 책이나 거론된 거죠. 예를 들면 모든 거 90년생 뭐 90년생 며느리가 온다던가 뭐 이제 90년생 연예인이라고 다 소환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컴퓨터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움되면 좋은데 이제 저는 이제 sns 보면 알겠지만 90년생 어쩌저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모든 것이 책을 읽어보고 아시겠지만 90년생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제라고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이제 저 책에 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 이제 유튜버도 보면 90년생 관련해서 가장 많이 본 컨텐츠 보면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90년생 모아가고 그중에 일부만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인용을 했을 뿐인데 이제 막 90년생을 이따구로 보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더 안 하게 되는 하나의 그 인디케이터가 된 거죠. 굳이 더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아침마당은 나갔지만 그건 저희 어머니께서 한 번 저희 어머니한테는 인정받고 싶거든요. 어머니가 보시는 방송 어머니가 최고죠. 여기 나와야지. 그래서 뽑아가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몽땡 작가님은 관종이신가요? 관종이죠. 관심 추종자. 그럼요. 중립적이고 적당한 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박막내 할머니는 아무리 욕을 해도 너무 구수하고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딱 자기선. 내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어느 선에서 놀 건가. 그거 되게 중요하구나. 개인 성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첫 번째 책 포스케어 스토리안과 2011년에 했을 때 블로그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되게 조그만 시장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파티를 갔는데 되게 막 저희한테 사진 찍자고 하는 분들이 갑자기 생각났고 이러는데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뭐냐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라 왜 나랑 사진을 찍자고 하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어느 누구도 죽을 때까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유명해서 보통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는 딸들하고 그냥 동네 산책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아닌데 그 이상으로 누군가 하면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네. 왜 딸들 이거 봤지? 나 아빠 대박이야. 이런 경우도 있다고 나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인정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인정 욕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회사에서도 일로선 인정받고 싶었는데 뭔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이 많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조직원으로서 100점이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까 그 4개의 글자가 계속 떠올라요. 아몰랑돈. 이거 태방너스는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조합한 삶을 살고 계신 느낌이 확 확 와닿네요. 그런데 좋네요. 그런 삶도 피곤하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챙기고. 관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감당해야 될 목이 크잖아요. 그게 진짜 감당할 수 있는 적소선인데 이걸 몰라요. 일반인들.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이 강요하거든요. 그거 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런 생각인 거죠. 누구보다 유명세를 치르신 빠쇼님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삶의 조언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유명세를 정말 제대로 치르셔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독자분들께 저희가 또 이벤트를 했지 않겠습니까? 질문 남겨주신 거. 일단 이찬준님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다독다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보다 일찍 일어나 고요한 시간을 들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관심 필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책에서 관심 필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관심 필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책을 정말 읽어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먼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관심의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관심을, 내 관심을 얻으려고 모두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든가 휩쓸리고 또 추천 알고리즘의 힘을 받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만 보다 보면 나머지 것들을 못 보게 되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거든요. 전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는 뭘 하냐면 일부러 반응 미디어에 대한 노출을 일부러 줄이고 있어요. 추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피해가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집에 가면 휴대폰 꺼놓습니다. 진짜요? 네. 저희 딸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책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북도 보고 등등해서 일도 하고 보는데 딸 입장에서는 답답했는지 만세살이거든요. 보면서 아빠 계속 휴대폰 하면 이번 책 못 쓸걸? 이런 얘기에 와 똑똑하다. 휴대폰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딸 입장에서는 휴대폰 하지 말라고는 안 했지만 이게 바로 거울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떠나서도 비반응 미디어의 책이라든가 다른 거에 노출을 일부러 늘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특정 성향이나 저도 이제 정치적인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반대편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듣습니다. 팔로우하고. 그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죠. 여러 가지 신문이 있지만 보수든 이쪽이든 다 봐요. 그래서 거기서도 분명히 잘못하면 진영 논리로 저기서 얘기하는 건 사람 문제로 진영 논리로 해서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 보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쪽에서도 이제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면 저만의 것 제 기준 내로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책 쓸 때도 또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냥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거를 제가 팩트체크를 스스로 논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00% 할 수는 없겠지만 논문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하지 않고 하면 저는 남과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과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남겨주신 이찬준님 감사하고요. 뭐 드려요 이분한테? 네. 작가님의 책 진짜? 작가님이 사인해서 주신대요. 와우. 진짜? 사인해서 주신 책 좋겠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학교박 밀떡 형제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관종이라는 단어에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데 다른 용어 비슷한 것을 만드신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애들처럼 학교 가지 않는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시고 키우시는 것 같아요. 탈학교생이라는 용어로 쓰는 게 싫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관종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1부에서 좀 했거든요. 관심 병자와 관심 추종자 저희는 관심 추종자라는 얘기를 좀 더 선호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또 혹시 다른 용어들 만드신 게 특별히 있으실까요? 특별히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아시는 분이 트렌드 전문가 분들이잖아요. 해가지고 키워드를 뽑아내시니까 그것도 분명히 존중하지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게 내 말이 맞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90년생도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듯이 요즘 이번에도 영문 표현대로 그냥 해서 관심이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들 그렇게 좀 그냥 얘기를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순간 떠오른 건데 자본의 세 가지 네 번째로 매력을 또 포함을 시키셨잖아요. 매력 자본 이런 것들도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개념을 좀 만드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밀떡 형제님 책 보내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시고 소감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들 좀 드려봤고요. 저 관련해서 한 권 책을 더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나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이 답변을 하시는 분께 맞추시는 분께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에게 제가 책을 90년생이 온다라는 관정의 조건 두 권 사인해드릴게요. 두 권이나? 네. 왜냐하면 여기 43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기 쉬운 세상이 됐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이 이 창고문을 잘 안 보시겠지만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24번에 창고로 나도 이 책에서 인용된 수많은 실존 인물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을 가상의 인물로 채워놓았다고 썼어요. 오 진짜요? 네. 한 100명 이상 나오는데 그중에 눈치 못 채셨을 거예요. 못 채셨습니다. 네. 그거를 알아맞춰서 댓글로 가장 만져주시면 그분에게 책을 두 번 사물되겠어요. 야 이거 대박 질문이다 이거. 다시 읽어봐야겠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들도 제가 다 이제 다 있어 보이니까 뭐뭐뭐 해가지고 이제 다 실존 인물로 채워놨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발언 자체는 거짓이 아닌데 그 사람은 가상의 인물 제가 사람의 인물을 조합해서 쓴 게 있어요. 외국인 이름이라고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짜릿하다 질문이야. 재밌어요. 근데 정답을 맞추셔도 저희가 확인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저희가 당첨자 추릴 때 답을 주시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질문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댓글로 확인해 주시고 한번 찾아봐 주세요. 댓글은 유튜브 영상에 남겨주세요. 너무 재미있는 퀴즈를 내주셨고요. 이런 건 처음인데 저희도 활용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야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번 주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알려주실 분께 그 책을 이미 읽었는데 선물을 하는 게 좀 그런가. 싸인본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두건을 주신다고 하는데. 눈은 불알이지 말고. 싸인본이잖아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의 차원에서 매력에 대해 얘기할 때 유머도 빠질 수 없다. 유머 너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유머는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의 센스이니까 키우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건 유머를 키워라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모두의 개인의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머를 가진 사람은 그걸 활용하면 되고요. 얼굴 나 못생겨 어떡해. 사실은 그 얼굴 못생긴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자신만의 뭔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도 마치고 저도 마치고 모든 사람이요. 그거에 맞춰서 무언가를 하면 되죠. 그 말씀이라고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력 자원의 우선 순위까지 있어요. 그래서 1순위가 예쁜 얼굴 가지고 오는데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너무 솔직해서. 그리고 연예인들 정말 신세경님 얼굴도 안 나오는데도 정말 팔로우 정말 많았고 이제 얼굴 나올 때 얼굴만 봐도 너무 재밌다고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번의 매력 순위로 딱 뽑으실 때 시대적으로 약간 그런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라는 분위기 때문에 저어되진 않으셨는지. 좀 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고요. 누가 봐더라도 같은 얘기에도 얼굴이 진짜 특출나게 이쁘면 괜찮다는 거고요. 못생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출나면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다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예전에는 얼굴이 이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로 나쁘게 봤던 미디어의 성향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백침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태희 씨도 예전에 악역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게 나왔지만 주인공 전인이지만 조연일 때지만 얼굴이 이쁘면 뭔가 있겠지. 성격이 들었겠지. 하지만 100% 그러면 연구결과 안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얼굴은 진짜 타고난 얼굴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꾸며서 이제는 충분한 매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얼굴 가꾸는 것도 이제는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성향을 조장한다고 어느 기자님도 써시켰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을 성향을 한다는 게 성향 무슨 중독자는 나쁘게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성향은 굉장히 roi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자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군가는 이제 10년 20년에서 사회적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인맥을 쌓고 서울대 가기 위해서 이제 15년 동안 공부하고 이런 거에 반대로 해서 적절하게 괜찮은 성향을 받을 수 있는 건 뭐 천만 개 들면 어떨까요. 굉장히 roi가 좋네. 그러니까 그런 솔직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100% 공감하는 게 눈이 부시게 하라고 하는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김혜자 주연인데 거기 할머님 분들이 두 분이 가서 성형외과 가서 성형수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도 무슨 성형수술을 안 했더니 김혜자가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거든요. 늙어도 예뻐지고 싶어 인연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본능이잖아요. 나이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뻐지고 싶은 것들이고 예쁜 게 좋으니까 다 하려고 하는데 답답한 건 뭐냐면 그 얘기를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사람한테 예쁘다고 하는 게 꼭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해고 끼고 보는 거예요. 당연한 말인데 그러니까 그건 욕망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100% 공감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조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죠. 짧게 하나만 조직에서 관심을 받고 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나쁜 상사와 좋은 상사 그리고 회사 생활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도 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용어가 슈퍼 뭐죠? 액션 히어로 액션 히어로와 액션 가면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액션 가면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액션 가면은 눈으로만 그 겉으로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액션만 취하는 거짓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라서 일하는 척하고 새벽에 이메일을 보내면 일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남의 걸 빼앗아서 자기인 척하는 위상사 그러니까 위상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부 있는데 굉장히 예전에는 통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제는 절대 안 통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액션 히어로는 정말 실력도 있으면서 그거를 잘 꾸며서 얘기할 수 있는 기술까지 아는 사람들 재채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밑에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사람 밑에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밟으면서 올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 다른 책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인정을 받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내가 실력이 있으면 그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조직에서도 이제 핵심이 될 것이다. 그 점차 이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등등에서 핵심은 뭐냐면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더 쫓겨나기 쉬워져요. 그러려면 진짜 실력을 이제는 어떻게든 유용하게 갖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조직 얘기할 때 맨 뒤에 개인이 조직 안에서 회사나 조직 다른 동료들의 관심을 받는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얘기한 게 조직이 조직원들의 관심을 어떻게 받느냐도 핵심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이 사람들이 딴 마음 먹고 일하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90년생이 온다 다음에 많이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일부 답들을 넣었습니다. 그중에 핵심은 젊은이들만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만을 위한 조직 문화 같은 걸 만들지 말라고 썼어요. 그들만을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할 뿐이죠. 모든 조직. 추후 52시간 근로제가 시행이 됐다면 현황이 안 맞으면 대정부 투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안 된다면 법을 지키셔야죠. 우린 상황이 안 맞아 하면 특히 요즘에 젊은 세대 갈수록 소송밖에 안 당하는 거죠. 그게 맞춰야 하는 게 맞다고 봤고요. 반대로 위에 세대만 바꾸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70년생이 잘못됐다고 90년생의 온다를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얘기하면 2년 동안 하면서 너무도 힘들어하는 조직원들을 많이 봤어요. 중간관리자나 위상사들이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중간관리자나 위상사의 나이잖아요. 그렇다면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조직만의 일관된 원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카톡을 주말에 하지 말라는 게 젊은 세대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간관리자인데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진짜 보낼 수 없는 상황이고 공장이 멈춘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군가를 소외시키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시스템이고 제가 얘기하는 절대적인 진실성이 회사가 갖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저 이 정도로 좀 기여했어요 라고 약간 이제 우리 멤버들이나 상사에게 약간 보여주고 싶을 때 생생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꺼려져요? 어 이렇게 나 이거 좀 했는데 알아주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다른 팀원들이나 상사나 그런 동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알아서 잘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젊은 대학생일수록 이제 팀플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프리라이더들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서로 이제 상호 피어 이벨루에이션이라고 해서 서로 평가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에서 정당한 공정한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직에서도 그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지각을 안 했는데 내 동기는 5분 지각하고 나보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못 참겠죠. 그렇다면 360도 평가가 상사를 밑에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제 뭐 이제 예스맨이 되는 걸 막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동료에게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선 옆에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모두가 서로 이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런 불만들이 산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뭐가 있냐면 일을 더 줘요. 맞아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적당히 일을 안 하는 걸로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사회적 태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조직에서는 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해서 서로 얘기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면 적당히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적당히 더 안 잘리는 정규직의 입장에 들어간다면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바뀌어나가지 않고 그 개인에게 맡겨둔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관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조직에서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 마케팅 마케팅도 그렇고 제품 자체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되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하나의 브랜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거 얘기하면 딱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박지윤 씨가 탔던 그 차이잖아요. 볼보라고 얘기해도 되죠? 네. 제가 타고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이제 볼보를 좋아해서 타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안전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많이 볼보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모든 차가 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의 인식은 뭐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러면 이제 볼보라고 한다면 그런데 볼보는 자신이 안전하다고도 줄곧차게 꺼지지 않는 가시성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말로뿐만 아니고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볼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아나운서 이슈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협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볼보의 안전벨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씬스1959라고 써 있어요. 볼보에서 맨 처음에 3점씩 벨트를 만든 다음에 모두에게 풀었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최근에 풀었거든요. 안전데이터를 모든 회사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안전은 옵션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고 안전은 보증이 꾸준하게 가고 있고 진실성 있는 것도 이제 진실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적정선을 얘기하면 볼보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우리 차를 타면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신에 최근에 하는 캠페인이 A Million More라고 100만 명의 사람들 더 살리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최고의 속도를 낮추려고 이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이 제가 얘기하는 이제 관종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미담 얘기하잖아요. 누구 만났는데 미담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이 자기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이 저 얘기를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막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볼보의 그 3점식 그 안전벨트를 특허나 해서 자기가 완전히 재산으로 이렇게 하거나 브랜드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에게 공유했다는 거에서 진짜 브랜드의 진실성 진정성을 느꼈고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브랜드는 진짜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공유하고 그 엄청난 재산이 될 수 있는 그걸 포기하고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 거에 인정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와 이건 진짜 그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 같은 게 딱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볼보 얘기 말고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그건 책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한 두 시간 가까이 작가님 모시고 관종에 대해서 올바른 관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그런 거 있으시면 한 말씀도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종이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안 좋고 이거 관심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세상은 뭔가 다르게 우리가 모르게 변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봤을 때 관종이란 이런 트렌드를 잘 활용한다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빛을 다 문제없이 발산할 수 있는 좋은 다양성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전발련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국 빨간차 연합회를 하는 것도 제가 빨간차를 좋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빨간차를 타든 녹색차를 타든 파란차를 타든 어느 누구도 비판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빨간차를 10년 넘게 타면서 느낀 것은 제가 쓸데없이 변명을 해야 돼요. 쓸데없이 참견이 들어와요. 이거 중고차 얼마 떨어질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만이 아직 남아있는 이제 일편향된 일관성 혹은 이제 안 좋은 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서로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발련 많이 가입해 주시면 차가 없어도 빨간차가 없어도 이러한 거 좋아하시면 할 수 있어요. 잘 끝났네요. 마지막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인플루언서여도 좋고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여도 좋고 우리가 관심, 우리의 관심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다양성을 더 빛으로 밝히는 사회를 만들자. 그런 말씀 되게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관종의 조건으로 이몽택 작가님을 드디어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내주신 퀴즈 읽지 않으셨죠? 한번 참여해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책 가지고 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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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